의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환자 단체가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 다발 골수종 학회와 한국 루게릭 연맹회 등 6개 중증 질환 관련 환자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 단체들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 환자에게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증 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